오늘은 여러분께 FM이랍시고 말하는 여자들을 무조건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방송에 자신의 얼굴을 까고 나올 정도의 여자라면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여자일 게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FM이라 주장하는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20대 여성에게 이대녀라는 단어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는 솔직히 이대녀라는 명칭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건 순수하게 20대 여자를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음습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20대 남성을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대남이라고 불려도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며 여성인권운동을 하는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대녀라 불리는 건 싫지만 이대남이라 부르는 건 괜찮다는 말을 하죠. 그러자 정상인께서 그런 양면적인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나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걸 이해 못하는 거죠? 라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여성인권운동가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여는 불편하고 남은 안 불편한지 물어보셨죠? 어쩌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여자들이 군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 따지지 말고 국방부에 가서 따져라 라는 정신나간 발언을 하는 이 여자. 이 여자는 스스로 주장하길 무지한 사람을 경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솔직하게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여자예요 라는 말도 하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저 여자는 무식한 남자가 싫다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듣고 싶은 말과 자신의 생각에 공감해주는 말만 듣는다 말합니다. 진짜 무지하고 무식하고 멍청한 건 저 여자 아닐까요? 저 영상을 쭉 봐보면 아시겠지만 남성과 정상인 여성들은 정말 이성적이고 팩트만을 고집하여 말합니다. 지금 휴전 중인데 그딴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어우러져 나오는 거다. 여가부는 이름부터 여성에게 기울어져 나온 부서이다. 라는 정말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맨날 fm들이 빼앗거린다 말하지만 현실에서 빼앗거리는 건 니들이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여자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찾는구나. 이 대남은 이래서 안 된다. 라는 말만 앵무새같이 하고 있죠. 우리 한국 여성들의 화법과 이 여성의 화법은 너무 똑같습니다. 마치 자신은 똑똑하고 깨우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멍청한 사람은 싫어한다 말하지만 막상 토론을 시작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며 눈물을 흘리죠. 실제로 저 여자는 저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달라 말을 합니다. 진실과 팩트는 언제나 냉정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적을 해도 무적의 논리. 여자는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그러면 안 되나? 왜 그러면 안 되지? 여자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해도 남자는 불편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문헌이를 논리처럼 말을 해버리고 있죠. 여러분은 저런 인간과 토론을 해서 설득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는 말은 듣지도 않는 여자와 대화가 될까요? 그저 눈 닫고 입 닫고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남자들을 조롱하고 있으며 우울증에 걸렸고 후원금을 받아 먹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죠. 그녀는 자신을 인플루언서라 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여자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며 FM타운의 빌라를 가지게 될 거라는 이 여자. 딱히 별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제발 사회생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바나 몇 번 해본 걸 사회생활이라 말하지 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여성들도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태되는지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보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늙어가다 나중에 사회탄만 하지 말고 제발 발전적인 행동을 하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어쩌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